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우 콩 좋다. 할 때도 좋았는데 끝까지는 좋네. 콩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가 너무 기분 좋아. 잘 말라서 얘네들이 바닷가에 적어갔죠. 귀농 직후엔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만들었던 부부.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힘에 붙였다는데요. 우리는 초보자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시는 분과 잘하시는 거 우리 믿고 하시는 분과 계속 이분 것만 4년째 쓰고 있어요. 농사 기술 좋은 이윤 농군의 콩을 사서 만든 후부터 효율도 맛도 더 좋아졌습니다. 불의 온도와 콩을 삶는 노하우에 더 공을 들일 수 있었죠. 눈물을 흘리고. 얘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네. 얼추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1시간 되니까. 이렇게 불 높여? 그러지 뭐. 높이면 10분만 딱 하면 1시간 되니까. 불 붙어서 팍 끄면. 무서워요. 꽤 다 우는 것 같은가 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내가 그냥 다 해줘요. 그런데 끄는 건 잘 꺼요. 끄는 건 잘 꺼. 그래서 이제 가끔 내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농사진담인데 괜히 서 서울여자 들어와서 아주 내가 힘들다고 가끔씩 얘기를 하지. 그래서 도시여자가 시골에서 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시골과 먼 삶을 살았던 정아 씨. 시어머니께 배워 솥뚜껑에 찬물 부어 뜸들이는 것이며 장을 만드는 데는 선수가 됐는데요. 한번 이제 하고 꺼야. 이제 줄여야겠다. 불 다루는 건 아직도 미숙해. 남편이 해준다네요. 조금 그만 해놓으면. 5시간 동안 이제. 뒤로 알아서 이제. 뜸이 돼. 5시간 정도 뜸을 들이면 매주를 만들기 딱 알맞게 익는다는데요. 이 시간을 이용해 동네 이장님 논으로 향했습니다. 매주를 매달 때 필요한 벼집. 벼농사를 짓는 이장님이 편하게 가져가라 배려해 주셨다네요. 말려요. 너무 큰가? 너무 크게 배놨나? 매주를 만들어 친환경 지푸라기로 매달면 집에서 유산균이 나와 매주가 훨씬 더 잘 숙성되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긴 지푸라기를 엮어 매주 끈을 만들곤 한다는데요. 이거 짧은 거 이걸 뭐하러 이걸 넣어놨어? 짧으면 매주 못 달면 청국장 할 때 쓰면 되지. 청국장 같은 델이라고 안 됐네. 1년 하나? 그냥 그렇게 해서 쓰면 되지. 없는 거보다 나아. 이런 거보다 낫지. 이러니 내가 일을 데리고 다니면 어렵다 이거. 하나 넘겨. 네 알았습니다. 이것도 다시 묶어야 돼요. 내가 엉성하게 해놨어.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이거. 그러니까. 그럴까 이제. 혼자 다 하셔. 혼자 하십시오. 아이고. 두 개도 못 들겠네. 하나 들어야지. 아이고. 이제 물러 가자고. 아이고. 아직도 도시여자 티를 못 벗은 아내를 위해 투덜거리면서도 꼭 붙어 함께 일하는 남편. 매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5kg 했어도 그냥 꽉 차네. 그럼 달았으면. 그럼 달았으면. 네. 그럼 달았으면. 1시간 동안 삶고 5시간 뜸 들인 콩은 원래 크기보다 3, 4배 부풀고 아무 간을 하지 않아도 달달한 맛을 낸다는데요. 달아. 당기도 먹어봐. 응? 당기도 먹어봐. 밤 같아. 즙. 과거에는 일일이 손으로 절구에 찌어 매주를 만들었지만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부부는 콩을 찢고 성형까지 완성되는 기계를 들였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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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찌어 만드는 것만큼 완성도가 높다는데요. 잘 치는 척? 응. 이렇게만 봐도 얘가 아주 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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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지. 예쁘네 아주. 색도 예쁘고 아주. 매끄럽잖아 나오는 게. 근데 그냥 딱 봐도 매끄러워 보여서 좋아. 뜨끈한 김과 함께 올라오는 고소하고 뜨끈한 냄새. 이 작업을 할 때면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어머니 혼자 하루 종일 삶아서 절구통에 찍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중학교 무렵부터 제가 거의 도와드렸지. 시원 씨에게 매주 만드는 작업은 어머니와의 추억과 어린 시절의 향수를 동시에 불러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상캐스터